새파란 하늘인데 새빨간 마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냐아냐 느낌이 왔다니까 어차피 너라는 사람 땜에 맞지 맞지 다 그런 거 맞지 세상 모든 빛들이 쏟아진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데 저기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내가 볼 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잡으려면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 잔뜩 겁이 나서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찬한 심장이 버티지 못해 나를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니가 떠오를 수 있게 아아아아 젠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